그 옷과 구두는 잘 차려 해본 것인데 저와 만들어내는 것인가? 아닌데? 그냥 친구만 해서 밥 먹었는데? 저 자리야? 좋아요 대단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아 아 아 아 여기가 농구장인데 오해가?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? 잠시 살까요? 잠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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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놓은 문을 열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야 만만은 있잖아 내 전부를 하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널 알았니 우리 함께 너무 좋아 대박 우리 치아 치아 콜 콜 콜 하나 둘 콜 콜 콜 콜 콜 콜 마 콜 콜 Prisma Wednesday 해설 Thanks ey